오늘의 세계입니다. 강아지가 허드를 넘고 토끼가 목표 지점을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미국 동물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축제 올림팻이 3주간 치열한 경쟁 끝에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종목인 턱수염 도마뱀 항해에선 작은 튜브에 올라탄 도마뱀들이 올림픽 선수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물 위를 항해했습니다. 강아지들이 온몸을 던져 뒹구는 레슬링부터 고양이들이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점프하는 체조까지 다양한 종목이 개최되었다네요.